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살로니커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명언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질주의적인 시간관이 팽배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는 일에 좀처럼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는 명언이기도 합니다. 물질만능주에 빠지면 기도를 안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쉬어서는 안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 이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후기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오늘도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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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